추가 단전 같은 건 안 간가요? 2회차는 안해요! 2회차 안 할걸! 2회차까지 하면 끝이 없어! 나중에 진짜 게임이 없으면 생각해봐야지 아 예 그때 마이너 시거님 하시는거 봤는데 와 거긴 진짜 사람갈대 아니더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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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배는 좀 추가적인 컨텐츠니까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? 게임이 많죠 그러니까 다들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니요 지금 킹스필드도 진짜 나중에 할거 없으면 해야되나 고민하고 있긴 해요 언제까지 가정입니다 할게 없으면 내가 그 게임을 손대는 날은 없을거에요 진짜 킹스필드를 하는 날은 없을거에요 지금 며기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함부로 손대서는 안될거같은 플스2 게임이라고 하더라구요 아 그러니까 그런걸 왜 들고있냐고요 하하하하 일단 한글은 아닌걸로 알고 있긴 해요 저도 포가 근데 포가 근데 그나마 난이도가 떨어져가지고 기존 팬들한테 욕을먹은 작품이래요 하하하하 글쎄 조만간 아모드코어를 살까 생각중이긴 해요 네 기존 팬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작품이래요 포가 하하하하 근데 일단 1인칭이라는게 가장 마음에 걸리긴 해 일단 느낌상 보니까 얘들 일단 본체부터 찾아야돼 얘들 본체는 어디에 있을까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안티카톤이 어디오세요 일단 마법사를 잡고 야 니도 여깄냐 어 어우 쌍칼 좀 그만들거든요 몰라 일단 다 눌러봐 아 떼도 뭐가 있겠지 오케이 상자 이런건 먹어야돼 뭐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할 때가 먹었어 아 아 진짜 아 물약 먹을 때 건들지마 좀 주문이에요 나랑 상관없는데 어차피 주문을 안쓰니까 아까 얘기해주신대로 제로스님 어서오세요 일단 이거 나중에 먹어야됬다 아까 사다리로 올라가서 뛰라고 하셨으니까 김기님께서 그렇다는 얘기는 본체를 가려면 여쪽 어딘가 있다는 얘기였지 아 본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곳에서 있단 얘기일거야 어 오케이 뭐지? 무슨 문자지? 뭐지? 잠깐만 저거 돌아가진 않네 데이터 쿠폰? 쓴 적이 없는데 잠깐만요 와이파이로 몰라 막 나가 막 나가 좋아 가자 그니까요 레버 가지고 뭐 많다던데 뭐 이제 와서 여기에 미믹 있겠어? 어응 일단 여긴 함정을 무조건 조심해야 되겠군 로이드의 호신부가 그거 아닌가? 미믹 채울 때 쓰던 거 아닌가? 어응 와아 진짜 미치겠다 길 봐라 이거 뭐야 그냥 진짜 시체야? 아 얘네들 넘어가는거 아니야? 아 얘네들 넘어가는거 아니야? 잠깐만 여기 아까 왔던데잖아 아 왔던데를 또 꽂아놨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아 오케이 여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때 그거구나 길다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건 음 뭔가 있었겠어 예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안티카토님 마저도 여기 길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네들 본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부터 알아야 돼 야이 치치치 메세지 토마스 안돼 오지마 토마스 오지마 토마스 오지마 토마스 오지마 토마스 왜 나한테 왜 그래 와아 와아 내가 토마스 기차일때부터 마음에 안들었어 맨날 토마스 기차에다가 얼굴 달아놓고 그때부터 마음에 안들었어 예 와아 진짜 진짜 진행 하나하나가 이건 진짜 다합니다 오케이 최근에 이것저것 봤는데 가장 중요한건 역시 그건 같아요 BJ의 멘붕도 중요한데 BJ가 화를 내지 않는거에요 아 이게 뭔가 발동이 돼야 이게 올라오겠다 불 쏘는 애라고 얘기하시면 아까 빨간색 인간형을 말하고 인간형 광대같이 생긴거 걔를 말하는거죠 글쎄요 왜 올까 하아 왜 올까 걔가 가끔씩 다크서울 하다보면 압령이 NPC로 들어오던데요 그거는 제가 봤어요 다크서울이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그냥 몹인것 같아요 그냥 그쯤가면 나타나는 몹 같아요 예 메두사 기억하죠 야야야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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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거 있어요 밀리님께 밀리님께 들었던거 밀리님이 설명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그래요? 전 일단 대몬드소울 다크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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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를 하면서 단 한번도 흰펜을 불러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나중에 흰펜으로 쓸수도 있는 아군요 그전에 왜? 왜? 아니 그때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날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시체를 한번 때려놓으면 마이너 시건이 무서우세요 그때부터 날 계속 이렇게구나 노래방은 잘 다녀오셨습니까? 싱어님 하하하하 불분 DLC가 나와야 하죠 싱어님도 아 아 그래요? 형김의 왕까지? 싱어님 해주시겠지 저는 그런거 안합니다 아 나 난 모르는 일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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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이제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걸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예 남들도 하하하하 얘들 살아나는거야? 죽는거야? 그렇지 이런애들이 그래 일단 저는 그전까지 불분을 다 깨야되겠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와 진짜 너무 아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지금 나와있는 스케줄들이 살벌해 저기는 진짜 살벌해 하하하하 아니 아니 싱어님 방송이잖아요 정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하하하하 저는 이제 좀 쉬운게임 하려구요 아 섀도우 부분 모르더도 너무 재미더라 역시 오크는 썰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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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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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석이 모자라 그니까 아 사람들이 저보고 오크를 때려잡는 악인이라고 하던데 오늘도 야간님 어서오세요 저는 절대 나쁜사람이 아니구요 오크를 때려잡으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죠 하쿠영님 어서오세요 하하하하 그래요 오바일이라 그런가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다른 분들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형 맞지 혹시나 해서 한자가 약해서 아 예 저도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동족상장을 하는건가 채도봄 모르도라 같은 경우야 오크들을 잡는거니까 보자 저 문을 돌리는게 있을거 같은데 저 문을 돌리는게 있을거 같은데 뭐 인간이야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인간끼리 전쟁도 하고 하는마당에 뭐 그런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단 마법사는 죽이자 저기 점프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아닌거 같고 그러니까요 쉽게 만들어 놓진 않겠지 일단 좀 더 돌아다녀봐야되겠다 얘들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아까 일단 안간다는 적이니까 안간곳을 봐봐야될거같아 어 어? 여기 뭐가 있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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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왔어 여기 제대로 왔어 분위기가 제대로 온거야 어디갔지? 여기 무슨 공동묘지인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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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우 떨어질 뻔했어 오우 방금 떨어질 뻔했어요 오우 여기 다있네 아니 신선한 무덤이 아니죠 애들이 지금 다 악마들인데 안돼 안돼 괜찮아 자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가는거야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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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다 때릴 수 있을거 아니야 이게 그래도 죽어도 연동이 계속 되니까 아 마법같은것도 배가 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마법이 너무 없네 자 피자채우고 친입이라뇨 아니 관광개혁을 갖다가 관광개혁을 갖다가 환영하지도 못할망정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너무 모르네 무선관민이라니 무선관민이라니 간지가 나는데 아뇨아뇨아뇨 약간 노같은거라고 생각하신대요 노 아 진짜 이거 너무너무 아 너무 그건데 아 이거 뭐 뭐 뭐 있지 특빛 어떻게 보면 또 낄만한것도 없어 아니 난 왜 이렇게 템이 없지 김경빈님 어서오세요 아니 밀리님은 템이 진짜 많던데 아 내가 놓칠게 그리 많은건가 김경빈님 초콜렛 50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분은 방송외시간대 공략을 찾아보면서 템을 계속 모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니까요 아 제가 마법도 안쓸거에요 예 수고하십쇼 안녕히 좋으세요 야야야 야 야근님은 평소에 한 분 두 분씩 오시긴 하시더만 음 며칠간 버티신게 저 한마디 저 한마디 하려고 오신건가 흠 흠 흠 흠 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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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하나씩 하네 발전하고 있어 흠 늑도르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흠 흠 흠 흠 대단하다 야야야야야야 너 너무 많이 아팠어 오 무서운 분이군 그니까 그런 분들의 한분씩 있다니까 와 와 와 와 에? 왜요? 어 잠깐만 잠깐만 음 근데 와 와 근데 그 정도로 잘하면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겠다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뭐 사람 기분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약간 그래되면 팬층도 두터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 사소한 공격에 모든 어그로를 다 폭발시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 계기가 있으면 폭발을 해버리죠 아마 사람들이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저는 약간 추측되네요 저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때매 진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때매 전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별로 실력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 주위입니다 그러니까 우석이 없네 큰일났어요 우석은 저의 힘인데 큰일났어 큰일났어 그니까 안티카토님도 사람 아니라니까 예 그분 맞지 싶은데요 근데 최근에는 그분 말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만큼 안된다고 말씀하시긴 하시던데 어? 얘들 아니여? 방금 그게 쟤들 실체가 아니였어? 아 강화클럽은 예전부터 명성이 자자하던데 아까 내가 못 부순 무덤 무덤이 있나보다 와 데미지 한 방 한 방 뼈 아프다 여긴 진짜 비쏠 와... 근력 12만 되면 낄 수 있는거에요? 잠깐만 시체가 여기있나는데 당황 아닌가 본데?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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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야야 부잖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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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시체를 다 안 부셨나봐요 아니 이도루로 그렇게 간지나게 베지마 뭔가 때리기 미안해지잖아 잠깐만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 그게 될 수 있으려나? 아 근데 우석을 사러 가려니까 뭔가 있을거야 화토프리도 뭔가 있을거야 쇼컷이라도 성벽의 열쇠? 성벽의 열쇠 뭐야 이거 뭔가 있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일거 같은데 쇼컷을 열어주는 아이템일거야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야 뭐야 조각 조각 그렇겠죠 그 열리던 곳이 여긴 떨어지면 죽겠지 떨어지면 죽을거야 안 열리던 곳이 어딜까 일단은 차근차근 가지 않았던 곳을 차근차근 돌아버리는 수밖에 숨겨진 길이 있다고? 바토풀? 아아 어떡하지? 믿어봐? 티포라 또 속냐? 하하하하하하 아하아 진짜 보기야 잘 보는데 용에도? 이것도 뭐 있는갑다 그 진실을 어떻게 안돼 안돼 반지 너 일로와 치사하게 놀지 말고 빨리와 아 그러니까 와 야 그냥 와 좀 아 이거 5,000원이었지맞아 메세지가 있구나 뭔가 해골? 아 나 진짜 무명 짱짱맨이 어서오세요 비행 도구가 효과적?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활로 쏠 수 있나본데 잠깐만 일단 토마스한테 가보자 이제 토마스한테 죽지 않을거야 잠깐만 내가 죽겠는데 지금 우속도 없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스위치 그리고 핫도플 안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안돼 야 야 그건 아니다 야 야 그건 아니다 야 야이씨 여기 맞다고요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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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톡뿌방이 이제 열린건가? 하톡뿌방이 이제 열린건가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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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하톡뿌방이 저리로 가야 열리는건가? 우석 사야돼 우석 사야돼 아 그래요? 막 따는 길? 아 그래 나도 알겠다 여긴 뭐지? 일단은 예 일단 화톡뿌부터 가자 에이 안읽어 저 메세지 다 거짓말이잖아 딱 봐도 거짓이라고 적혀있네 그 정도도 그 정도에 내가 속을리가 있나? 노랫소리가 뭔가 힌트인가? 눈물 그리고 행복 아아 이거 뭘까 이거 성별의 크로스봉? 그거 아냐 그거? 니톤가 그거? 아니야 일단 어떻게든 DLC1을 깰 수는 없겠지? 아 그게 나름 복선인건가? 아 진짜 수리해줘 이 반지는 안쓸거에요 버리는거야 이 반지는 이제 아아 일단 수리는 해두자 DS1편이요 쓸데없이 길을 꼬아놨다고 말씀하시긴 하시던데 용용이? 용용이가 뭐지? 아 일단 그 가봐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궁금하다 청의 기압 얘한테 했던거 같은데? 오우 오우 저는 여기에요 이모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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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아닌데? 얘 아니야? 청의 기압 나 누구랑 했지? 제가 그때 얘한테 이걸 이걸 줘서 입혔죠 Animals 오케이 오케이 오겠 오케이 오케이 용서구? 오케이 좀 더 내놔 더 내놔 그렇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